파이널 블레이드 혼 시스템 전투를 그을이다 파이널 블레이드에서만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 혼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이널 블레이드 모험 모드에서 몬스터를 처치하면 몬스터들이 빨간색 혼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혼을 직접 터치하면 일정 확률로 유료 재화인 청옥과 진주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렇게 획득한 청옥과 진주는 전투 종료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아군의 영웅이 사망하면 파란색 혼을 남기고 사라지며 파란색 혼을 터치하면 나머지 살아있는 영웅의 HP를 일정량 회복해주기 때문에 전멸의 위기에서 영웅들을 살려낼 수 있는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의 노력으로도 유료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혼 시스템 전투를 그을이다 파이널 블레이드에서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